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탑 복탑 자 오늘은요 제가 정말 정말 집중해서 준비를 했구요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상대방과 헤어질 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었는데 차마 하지 못한 그런 말 있죠 했어야 했지만 자존심일 수도 있구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미안함이 남아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구요 자 그 마음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자 헤어짐의 순간입니다 아 여러분의 상대방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말 그 멘트를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선택해 보겠구요 음 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구요 자 신중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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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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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짐을 얘기했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헤어질 때 굉장히 아쉬워했다. 정말 사랑하지만 헤어졌다. 고랬을 때 두 번째 선택지를. 세 번째 선택지 가볼게요. 자, 저스티스의 타로입니다. 상대방이 헤어질 때 아주 차갑게 나왔다. 피도 눈물도 없이 여러분을 아주 냉정하게 내쳤다. 그랬을 때는 세 번째 선택지예요. 첫 번째 선택지는요. 다시 뭔가 준비된 듯한 이별 그런 느낌이 있었을 때는 첫 번째 선택지 선택해 주시고요. 네 번째 선택지. 자, 스타입니다. 자, 스타입니다. 무언가 저 사람 환승 이별 같다. 느낌적인 느낌에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자, 네 번째 선택지예요. 다시 헤어지는 순간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미안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뻔뻔함일 수도 있고요. 꼭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그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선택지는 심판입니다. 준비된 이별 같은 느낌. 상대방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고 싶으시면 첫 번째 선택지. 자, 두 번째 선택지는요. 러버스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무 문제 없었고 상대방이 헤어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눈치였다 싶었을 땐 두 번째 선택지.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 아주 냉정하게 나를 잘랐다. 아주 벽을 쳤다. 그랬을 때는 세 번째 선택지. 스타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이거 약간 환승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만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적인 느낌 드셨다면 이 네 번째 선택지예요. 자, 먼저 한... 자, 오픈을 한번 해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상대방의 그 마음, 멘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집중해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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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과 헤어지면서 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그 말이 뭔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뭔가 준비된 듯한 통보 형식. 예, 뭐 멘트를 얘가 좀 고르고 고른 듯한 그런 느낌 있죠? 고렸을 때 자, 한번 알아보시면 좋고요. 첫 번째 선택지 자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모두 타로를 오픈했는데요. 아 여기 트루러브라는 타로도 나와줬구요. 그 다음에 러버스 타로도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아 전차에요. 그리고 황제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요. 여자를 아 이성을 많이 만나고 싶어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섹슈얼 타로에서 황제의 타로가 나와줬구요. 그러니까 한 여자한테는 만족을 못하시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 그게 뭐 철철 넘쳐 흐르시는 분들이시고 이분들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항상 바람을 좀 많이 피실거에요. 그리고 여사친들이 많고 한 사람한테 아직 정착하실 시기가 아니세요. 나이가 적다면 젊음의 어떤 객기? 그리고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나이가 적은게 아니라 많으신 분들이 그러신다면은 자 이거는 철이 없는거죠. 아마 이분들은요.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자기가 쇠락해질 것이구요. 결국은 혼자 남겨지고 굉장히 외로워지실거에요. 하지만 그 누가 뭐래도 천상천하 유화독전. 나는 아직도 잘났고 언제든 젊고 예쁘고 내가 꼬시기만 하면 누구든 꼬셔버릴 수 있다.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나는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자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트루 러브가 있는겁니다. 미워할 수 없는거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좋아하긴 좋아해요. 러버스타로니까 매우 뭐 이거는 짝이나 썸이 아니라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는거구요. 자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헤어짐이라는 그런 뭐 통보를 했을텐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정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긴 좋아했습니다. 그 뭐 그거 있죠. 너도 좋아하고 얘도 좋아하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뭐 그런 스타일을 이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었을거에요. 헤어질 때. 하지만 염치가 없어서 그 하지 못한 말이 뭐냐면 나는 이거에요.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해. 너밖에 없어. 근데 어 자꾸 다른 여자가 좋아진다. 어떡하지? 근데 너도 그건 인정을 해야 돼. 내가 그만큼 잘났고 내가 어 멋지다는거 너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를 만나면서 나 때문에 약간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를 자랑하면서 너도 좋았던 적 많잖아. 그건 너도 인정하지. 근데 너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줘야 된다. 나같은 사람은 어 한 사람을 만족 못하고 어 만인의 연인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어 나는 새로운 사람의 눈에 들어왔어. 가슴이 아프지만 예 일단은 어 너랑을 너랑 잘 지냈고 그거 인정.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사람한테 가서 좀 사랑을 나누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고 궁금해.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헤어지겠어. 하지만 이거 알아도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러니까 언제든 전차해요. 너를 다시 찾아갈게.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어줘. 우리 정말 사랑했잖아. 지금은 비록 스타 내 앞에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난 궁금해. 나를 어떻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너와는 어떻게 다른 느낌인지 나는 단지 바람을 피거나 헤어지자고 그러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궁금하니까 그 사람과 좀 알아가 보고 싶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네가 이해를 못한다면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겠지. 그건 인정.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너를 인정 해줄게. 결국 그런 이유로 나는 너를 아직도 좋아하지만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거를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겠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좀 헤어지자. 나는 일단 다른 사람을 좀 알아봐야겠어. 다른 사람이 너무 궁금해.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니까. 내 눈에 들어왔으니까 일단 가고 하지만 알고 있지.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내가 언제든 네가 필요하다면 너한테 전차 돌아가겠어. 칼이에요. 칼 너 기다리면 네가 많이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나는 황제야. 나를 얻으려면 너는 나를 기다려야 될 거야. 그때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새로운 뉴패랑 잘 안됐어. 근데 네가 혼자 잘 안됐다면 나는 1번으로 너한테 먼저 돌아갈게. 지금은 그냥 서로 철천지 왼수 될 것도 없고 쿨하게 여기서 헤어지자. 네가 나를 욕한다면 난 다 받아들일게. 근데 너 잘난 사람 나같은 잘난 사람 만나려면 이건 네가 감수해야 될 일이야. 내가 너무 인기인인 걸 어떡하니. 그러니까 요정도에서 잘 마무리하자. 라는 말은 황제이면서 트루러브 에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이분이 지금 헤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진짜 이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포장했을지 모르지만 뻔뻔함의 최고가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들 많이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나. 뭔가 백제라는 듯이 고개 빳빳이 세우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일단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 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내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이 해답 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는지 그거 한번 가볼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예요.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아시죠? 이거 이런 식으로 배신 때리고 가면 오래 가지 못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사람을 붙잡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 하면서 여러분들을 가꾸시면서 잘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어차피 칼이 들어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헤어지고 쭈뼛쭈뼛 거리면서 기가 확 꺾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다가오겠네요. 그런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지 라고 보시면 돼요.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들 할 거 하시면서 자기 자기 자신을 가꾸면서 그렇게 잘 기다려보세요. 이거는 100% 자신감이 충만한 만큼 오래 가지 못하시고 귀가 팍 꺾여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첫 번째 선택지 였고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 복 복 복 복 복 두 번째 선택지 러버스 타로 거든요. 헤어질 때 상대방이 뭔가 굉장히 사랑하는 눈치였고 나를 아직 아쉬워하는 눈치인데 근데 헤어졌다.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했던 그 말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오픈했는데요. 이거는 조금 안타까워요. 두 번째 선택지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이렇게 두 장이나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운명의 수레받기 이거 나와줬어요. 운명의 수레받기가 어쨌든 연애라는 질문에 등장했을 때는 이거는 기본 한 6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짧게 만나는 그런 인연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짧게 만나고 진짜 한 일주일 만나고 한 달 만나고 헤어졌다. 그럼 헤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런 비슷비슷한 헤어짐을 반복 할 거예요. 그게 운명의 수레받기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타로들과 다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은 딱 그게 100%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짧게 만나고 가볍게 만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제외가 반복 될 것이고 그만큼 헤어짐이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힘든 선택이었다는 거죠. 상대방이. 섹시얼 타로에서 러버스 타로 나와줬고요. 여기 무지개 보이시죠. 그리고 순수함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 그런 멘트가 뭐냐면요. 순수했어요. 순수. 그게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얘기를 이분이 정말 마음속에 있는 담아둔 말이었고요. 그래서 너랑 사귀다 보니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내가 느껴졌고 스스로가 느껴졌고 그리고 상황도 많이 안 좋다. 내가 너한테 떳떳하게 뭐 하나 잘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를 만나면서 그냥 내가 되게 작아지는 느낌이고 남들한테 더 비교당하면서 의기소침해지는 기분이고 그러니까 난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 와중에 지금 내가 정말 상황이 안 좋아.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냉정한 얘기를 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다라거나 진짜 이제 너를 안 좋아한다거나 우리 안 맞다거나 성격 차이가 난다거나 계속 싸운다거나 여러분 앞에서 그 어떤 핑계를 댔을지 언정 그건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극소심한 인간들이세요. 소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마이너스나 부정적인 건 아닌데 완벽주의도 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위주로 약간 흘러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완벽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었는데 잘해주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스스로한테 부담이 되고 여러분들을 볼 면목도 서지 않았던 거죠. 이분들은 약간 소심하시고 동굴형이면서 적극적이기 보다는 연애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아마 이끌어줬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러버스타로 나와줬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문제라면 지금 이렇게 이분의 멘트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떠올려주세요. 조금 소심하기도 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으로 한없이 동굴에 숨어버리는 그런 유형이시라는 거죠. 상대방이 자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 얘기는요. 사랑이 너무 쉬운 쉽게만 봤대요. 이분들은 순진해요. 나 그냥 누구 좋아하면 그냥 사귀면 되는 줄 알고 그럼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나 처음 알았대요. 모험이의 모험 그래도 나름의 이분들이 생각이 많고 신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고려하고 따지고 따지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만남을 가져왔고 썸을 타든 뭐 그러셨겠죠. 근데 생각보다도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두 개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난 몰랐다. 그게 여러분이 이 사람을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계속 그런 자격지심을 느꼈다는 거죠. 자 이분들이 헤어짐이라는 거를 얘기했다면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헤어짐이 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예요. 아직도 좋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지만 그냥 여러분 만나면서 괜히 뭐 창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요. 그건 맞아요. 딱히 뭐 당당하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한없이 내가 비교당하고 작아지느니 그냥 깔끔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걸 선택하신 거죠. 자 그분의 속마음은 그렇고요. 제가 이 타로만 놓고 여러분들한테 조언의 말씀 드리자면요. 자 이런 분들은요. 그냥 내비 두셔야 돼요. 내비 둬야지 답이 나옵니다. 억지로 이런 분들을 끌어내서 우쭈쭈해주고 괜찮다 괜찮다 해줘도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얼루고 달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너무 어 극소심형 이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 안에 동굴에 숨어버리는 그런 분들이세요.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진짜로 머리 아픕니다. 영양가 없는데 에너지 낭비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이런 분들은 내비 두셔야 돼요. 다만 그래도 예 여러분들 하고의 추억을 이분은 러버스타로 해요. 이분들은 절대 다른 여자 향후한 1년이나 그 안에는 다른 여자 절대 못 만나요. 만나도 오래 갈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은 이해해주는 여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과의 추억을 거의 평생의 추억으로 안고 살아가실 분이시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려보면서 내 사랑에다 한번 펼쳐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예요. 준비 완료 하라. 그죠. 준비 완료 하라. 자 이제 상대방의 마음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 타로가 얘기하고 있는 조언은 이 사람 내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도 이 사람을 기다린다거나 상대방의 속마음이 어떨거나 나한테 연락이 그거 일단은 아니에요. 이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동굴에서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이분을 기다리신다는 건 무의미합니다. 준비 완료 하라.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만나시면서 그렇게 지내셔야지 이거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그냥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딱 타로가 여러분들께 그런 조언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좋습니다. 자 두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드릴게요. 파이팅이에요. 자 복타 복타 자 세번째 선택지입니다. 헤어질 때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 말이 뭘까요? 멘트를 한번 찾아볼 거고요. 자 저스트스 에요. 자 너무 과도하게 벽을 쳤다. 이럴 것까지 없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벽을 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속마음이 뭘까요?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번째 선택지 이거는 뭐 제가 타로 모두 오픈했고요. 뭐 여러가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바람둥이 타로가 나와줬고요. 카사노바의 타로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뉴러브가 나와줬어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이고 예스입니다. 그리고 여사제의 타로가 나와줬는데요. 아 진짜 칼같이 이분들 잘랐을 거예요. 여기 칼도 있구요. 주먹도 있구요. 자 그리고 여기 눈이 오고 있습니다. 다섯개의 황금의 동전 자 다섯개의 황금의 동전이 자 여섯개도 아니고 네개도 아니고 다섯개입니다. 애매 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애매함이 헤어짐의 순간 이분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던 그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애매하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분은 백퍼 환승 이별이구요. 여러분 만나면서도 다른 사람들 만나고 있었어요. 양다리 문어다리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아마 여러분들도 눈치채고 있었을 거구요. 약속시간을 갑자기 많이 변경한다거나 그리고 저녁만 되면 내 연락을 잘 안 받는다거나 그리고 주말에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뭐 이런 전조 증상이 느낌적인 느낌이 여러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고 이것봐라 이건 약간 바람피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은 어려운 부친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지 헤어짐의 순간 이분은요. 칼같이 딱 잘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할 정말 해야 했지만 하고 싶은 말 그 속마음을 짚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짚을 짚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카사노바가 여사제에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좋아했다는 것에서 그 좋아함이란 의미는 여러분들이 섹시했던 거고 자기 스타일이었던 거고 한마디로 약간 스타일리시 했던 거고 여러분들을 가지고 싶었던 거고 소유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죄송합니다. 바람둥이가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으니 이분들은 이런 이별을 밥먹듯이 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살짝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진실을 알아보고 속마음을 쾌해보면서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셔야 되고 만남을 가지셔야 되는데 좀 급하셨어요. 이분들이 워낙 급하게 들이대는 성격이지만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천천히 가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순식간에 확 불타오른 만큼 그 다음에 또 한순간에 식어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식어버렸다는 건 상대방을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황당하시겠죠. 조화와 절제 균형 뭐 이런저런 느낌이 왔지만 얘가 혹시 어장치는 거 아닌가 다른 여자랑 바람피는 거 아닌가 여사친 많고 이런 거 많은 부분 이해를 해 주시려고 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성급함 이라는 그런 후회가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이거는 멘트도 없고요. 아주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별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칼같이 자르고 그 순간에 그냥 욕을 한번 대차게 읊어먹을 지언정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게 이분의 속마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구차하게 구구절절하게 여러가지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헤어지자 나 다른 여자 만날게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추궁을 했다면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할아버지가 건강에 편찮으신다거나 뭐 이런 말도 안되는 그런 핑계를 대실만한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분은 이별에 단련되어 있는 분이시고요. 자 이별에 대해서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욕 나 욕해 괜찮아 나 욕먹을만한 놈이야 욕 대차게 먹고 새로운 사람 난 가겠다 뭐 약간 그런 스타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여기 보시면 이 판을 뒤집어 엎는 건 자 이분의 음 주도하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별을 아마 얘기했을 텐데 요거는 오래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뉴러브고 그냥 잠깐 불타올랐다는 것뿐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왜 이렇게 나한테 냉정하게 얘기하지 이 사람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맞아요. 있어요. 였습니다. 이분들은 없을 수가 없고 아 좀 안타깝네요. 되게 뻔뻔하신 분들이시고 이런 분들일수록 알죠. 여러분들한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연락을 해와요. 그냥 지인이라든지 여사친이라든지 어 그런 뭐 진짜 그렇게 편하게 또 여러분들을 보려고 할 거예요. 바람둥이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절대 연락 받아주지 마시고요. 네가 나한테 연락을 할 거면 나한테 꿇어라. 그리고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 정리하고 와야지 나는 다른 여자랑 틀리다. 네가 날 가볍게 만날 생각이라면 꺼져라. 뭐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분들은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또 연락을 해오면서 가볍게 가볍게 만나려고 할 거고 이거 사람 잘못 본 거예요. 자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뭐 그런 여자들이랑 같은 선에서 여러분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게 사람 잘못 본 거죠. 혹시라도 이분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약간 복수국으로 가셔야 돼요. 이분은 완전히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 말씀 드리면서 내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분명히 쉽게 쉽게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올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리고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하려고 할 거고 자꾸 애매하게 만나려고 들이대 들이대 올 텐데 어림도 없다는 거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 사랑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뭐 하고 싶은 뭐 하고 하고 싶은 데 하지 못한 말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분들은요. 뻔뻔함의 극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욕먹고 나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날게 뭐 그런 거니까 자 내 사랑의 해다 제가 뭐 멘트 짚어드릴 만한 게 없을 것 같고요. 요거 가볼게요.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마가라 아셨죠?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마가라 일단은 여러분들 이분들한테 어 뭐 기다린다거나 영향가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살짝 복수국으로 가셔야 된다는 건 이거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갑이시고요.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마가라 자 요겁니다.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 드릴게요. 복탁 복탁 자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헤어질 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 속마음 그 멘트가 뭘까요? 자 요거는 스타예요. 무언가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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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환승인가 싶으셨을 때 자 요거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상대방의 상대방의 속마음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요 선택지에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타 아 저거 저거 봐라 다른 여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100%가 아니라 120% 여러분들의 오해입니다. 자 상대방한테는 다른 여자 없고요. 자 마법새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그분을 좋아하셨을 거고 그분이 뭐 뭐 잘나고 능력있고 그런 건 많네요. 불안하실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저거 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새로운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법한 그런 인물인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진실 이란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전생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타로 인데요. 이게 나와주면 두 분은 인연 인건 맞아요. 자 인연 이시고 자 진실 함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드리자면 권태기를 잘 만나시고 오시다가 한 번의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신 그런 경우다. 제가 그렇게 딱 짚어드릴게요. 물론 불같이 사랑하는 그런 커플도 시간이 지나면 좀 대면대면에 질 수가 있는 거고요. 아시잖아요. 5년 10년이 지났는데 얼굴 볼 때마다 가슴이 뛴다. 그러면 그건 심장병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익숙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그만큼 안정적이고 그런 한차원 다른 인연과 제가 말씀드렸죠. 인연 연애로 들어가셨는데 그거를 서로 이건 쌍방입니다. 서로 너무 재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권태기라고 느끼셨고요. 무너지는 탑이 있어요. 괜히 작은 싸움이 커지는 거고요. 여러분은 자꾸 그런 싸움이 반복되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새로운 이성이 있다. 그런 의심 아닌 의심을 또 하게 되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10개 컵이 있습니다. 무지개 죠. 금방 아주 작은 계기로 금방 풀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시고 이건 조금 아까워요. 상대방한테 새로운 이성이나 뉴페가 들어왔던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권태기 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을 의심했던 거고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져서 헤어짐 이라는 게 갔을 거고요. 이분도 자존심 때문에 마법사 굳이 여자한테 매달린다거나 그런 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구절절 여러가지 말은 하진 않았을 거예요. 헤어짐 순간 이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멘트 속마음 그런데 하지 못한 말 나 다른 여자 없다. 그리고 너 정말 정말 지금도 좋아한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고 서로 헤어짐 이라는 걸 얘기 하는지 정말 나도 모르겠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나도 되돌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되돌려 줄 수가 없다. 너의 오해인데 내 입으로 그냥 구구절절 다 늘어놓고 너를 붙잡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나는 황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 우리가 이렇게 잘 만나다가 이렇게 싸운다는 게 정말 우리가 잘 만난다는 건 착각이었고 이게 인연이 아닌 게 아닐까 이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서로 조금 쿨다운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든다. 정말 오해는 말아달라. 나는 아직도 너를 좋아하고 있고 너에 대한 마음은 진실한데 왜 이렇게 우리가 헤어짐을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이걸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는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그 오해가 너무 깊어진 것 같고 어쨌든 절대로 나는 다른 여자 만나는 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거 하나만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입 밖으로는 꺼내실 분은 아니세요. 지금 여기서 무너지는 탑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 한데요. 이분은 약간 지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헤어졌다기보다는 살짝 떨어져서 나도 조금 안정을 찾고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다시 예전으로 리플래시 하고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좀 우리 떨어져서 서로 조금 흥분된 이 마음을 좀 가려 앉혀보자. 헤어짐의 그 순간에 그런 다툼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편안하게 한번 다시 찬찬히 되짚어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헤어진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거다. 이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타로만 놓고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얘기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 저 이거 추천드려요. 물론 마법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좀 갑의 위치에 서서 이제 앞으로 자기는 갑이고 너는 을이고 네가 나를 더 좋아하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분들의 마음은 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분이 인연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와주기도 했고요. 권택이 한 번만 좀 지나가시면 잘 되실 커플인데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마법사잖아요. 갑질을 할지언정 스타예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고요. 깜짝깜짝 놀래킬 만큼 여러분들에게 약간 친델의 친델의 매력을 발산하실 거예요. 좀 많이 챙겨주실 거고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거고 그런 게 있는 분들이니까 헤어짐은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어떤 계기가 됐든지 간에 이어가시는 거 저하고 추천드릴게요. 이대로 이런 두 분이 이대로 헤어진다? 여기 인연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건 좀 아쉬워요. 상대방이 여기 무너지는 탑이에요. 여자 없고 한데 좀 오해를 받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눕혀가 있다는 듯한 오해 그게 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번 한 번만은 여러분들이 좀 먼저 연락해서 푸시는 거 좀 추천드리면서 자 내 사랑이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어라 잠시 떨어져 있어라 그게 자 우문 현답이네요. 조금 떨어져 계시고 서로 조금 진정은 시켜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상대방한테 다른 사람 없습니다. 조금 지나신 뒤에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미시는 거 저는 그거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탁 복탁 그러면 네 번째 선택지에 감사합니다.